영화 범죄와의 전쟁 살아있네 보시고 가겠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남쌌어 부끄러워 살아있네 아이고 현사장님 아이고 이긴데 웃고 이 최주임 아닌겨 아 여기서 뭐합니까 지금 회사의 설식은 아닙니까 에이 현사장님 잘 모르셨구나 제 한 3년 전에 세관을 다 안 뒀습니다 그 아까 계란 노란자 같은 자리를 와 그만둡니까 뭐 사람 지갑이라는 게 뭐 결국엔 적성에 맞게 가게 됩디다 앞으로 비즈니스 선배로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뭐 소개도 좀 시켜주고 그라이소이 한번 그라입시다 에 그래 이리 봐라 네 아 누굽니까 아 뭐 제가 뭐 이래저래 뭐 심부름 좀 시키는 아들입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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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분아 어? 아니야 맛있게 드세요 그래 하하 살아있네 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